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직장 실제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연봉 1억이라는 숫자를 잡았는데 그 숫자는 약간 의미가 있는 게 한국에서도 연봉 1억을 넘는다는 것은 성공한 월급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미국도 1억이라는 돈. 단순히 1불이 원달러가 천원이다. 1달러에 천원이다 라는 환율로 했을 때 10만불 사실은 지금 환율로는 1억 천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도 10만불이라고 하는 10만이라는 단위는 공이 다섯 개가 붙여 있잖아요. 1까지 포함하는 6자리 이거를 6피규어라고 해요 6피규어 셀러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1억이 의미심장한 단어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나 뉴욕의 맨하탄이나 이런 데 사는 분들 연봉이 높은 지역에 사는 분들은 1억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체 미국으로 보면 1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언 중간치 미국의 중간 가정소득으로 따졌을 때 5만 7천불인가가 아마 2016년 17년 데이터로 중간소득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돈이죠 10만 불이라는 돈은 그럼 이 10만 불이라는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을 받으면 과연 거기에서 실제로 세금 같은 거 띄고 나가서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는 제 실제 월급은 아니지만 조금 가공을 했지만 실제 월급 퍼센티지를 그대로 따 갖고 와가지고 그 월급 명세서를 그대로 넣어서 엑셀로 만든 거니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미국은 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바이 스테이트 퍼센티지가 틀리고요 하지만 페더럴 소셜 시큐리티 텍스 이런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한번 그 엑셀 파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제일 상단에 그로스라고 하고 왼쪽에 제가 빨간 줄로 쳐놨죠 10만불 소득을 가정했는데 10만불을 12개월을 나누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조금 반올림해서 4,200불이라고 넣었어요 4,200불이라고 한 이유는 월급이 대부분의 미국 직장이 2주에 한 번씩 주거든요 한 달에 두 번을 줘요 근데 한 번 받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10만불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 금액의 그로스로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을 이것을 10만불이 아닌 5만불 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퍼센티지는 약간 달라지는데요 5만불은 이걸 한 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10만불은 이걸 두 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는 5만불은 이걸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낮은 소득세율로 받겠죠 두 번을 그런데 뭐 그렇게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월급이 나오는 제일 위에 4,200불이 있고 그 다음 줄에 제가 401k, 401k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한국으로 따진 국민연금도 있지만 개인연금으로 들어간 돈이 있어요 이거는 세금을 떼기 전에 내는 돈이에요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금 할 때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보듯이 4%, 14% 나눠 놓은 이유는 많은 회사들이 옛날에 있던 연금이란 제도를 없애고 4%라는 금액을 3% 해주는 직장도 있고 안 해주는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4%에 내가 4%를 낼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4%를 또 매치를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4%에 해당하는 금액이 4%, 내가 놓는 4%, 직장에서 놓는 4% 합쳐져서 8%라는 금액, 연봉의 8%가 매년 쌓이는 거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8%를 넣어주는 직장은 무려 12%에 해당하는 연봉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쌓이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퇴직금 개념이죠 퇴직금 그런데 이거로 바꾼 이유는 나중에 다른 편에서 또 연금에 대해서 찍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 이유는 회사가 망하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펜션, 연금이라고 하는 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회사에 따라가지 않아요 개인연금이에요 그리고 다음 라인에 401k 하고 제가 14%를 더 넣어놨죠 실제로 401k, 401k에 1년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양이 18,000불이에요 18,000불이기 때문에 이걸 맥스아웃 한다고 하거든요 18,000을 다 넣는 사람 이걸 다 넣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많아요 당장 써야 될 돈이 급하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14% 나머지 아까 4% 눈 마지막 14% 나머지 14%를 다 넣었을 때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4,200불을 받는데 거기에서 개인 퇴직금조 아니면 개인연금조로 168불, 588불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밑에 HSA 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밑에 있는 메디칼 100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보험 비싸다고 하는데요 한 100불 정도 그러니까 커버리 보장 범위가 좋지 않은 보험일 경우 이렇게 100불 정도를 두 번 내면 한 달에 200불을 내는 거죠 한 달에 200불 정도를 내고 이건 지금 하이디덕터블 플랜이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디덕터블이라는 보험을 갖고 있으면 HSA라는 어카운트를 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의료비로 사용하는 의료비에 롤오버가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좋은데 이거에 제한이 있어요 1년에 5,500불 뭐 이런 식으로 더 넣을 수 있는 6,500불인가 6,500불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해요 아무튼간 거기에 200불을 넣는다고 가정하고선 넣었어요 이거 다 지금 밑에 Sub Growth라고 해 놓은 금액 위에다가 적어놨잖아요 그 이유는 이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내가 실제 손에 쥐기 전에 이 세금을 떼지 못하도록 그 전에 세금 전에 다 공제 항목 세금 공제 항목으로 일단 다 떼 버리는 아이템들이에요 그렇게 다 빼고 나니까 얼마가 됩니까? 3,144불이 나왔죠 그게 저의 실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총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른쪽에 아래에 텍스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퍼센티지를 계산을 해 봤어요 Federal, Social, Medicare, State 이거는 물론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는데 왜냐하면 소득 수준이 달라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변동이 되는데 아주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순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제 정부와 주정부 Federal과 State에 내는 금액을 보시면 Federal은 지금 저 10만불을 냈을 경우에 10만불을 받는 사람의 경우 2주에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게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2주에 180불을 빼가요 5.7% 정도를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정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빼갑니까? 110불을 빼가죠 3.5% 정도를 빼가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세금 정산을 하면 내가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거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돼요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번 연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세세 개편이 돼서 이게 더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의 세금이 나간다고 보고요 그 다음 항목 Social Security라고 있는데 Social Security는 사회보장연금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국민연금에 제일 가까운 개념이 되겠어요 저희가 62세가 되는 생일이 되는 해에 부터 탈 수 있어요 원래 탈 수 있는 해는 65세인데 빨리 타는 사람은 좀 금액을 깎고 줘요 거기에다가 계속 내는 돈이에요 한 달에 2주에 240불을 내니까 한 달로 따지면 한 50만 원 돈을 내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내죠 한국의 국민연금이 운영을 잘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내는 금액 대비 받는 거 생각하면 한국은 사실은 내는 금액 대비 많이 받는 셈이에요 수익률에서는 한국의 국민연금이 인정하시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수익률이 그 돌려주는 그 금액이 훨씬 큰 거에요 뭐 절대 금액으로는 작지만 퍼센티지로는 투자 대비 리턴은 그쪽이 더 커요 이쪽은 좀 내는 금액이 좀 커요 그 다음 항목 메디케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은퇴하고 62세가가 되어서 자격 조건이 되면 국가 의료보험 비슷한 거에요 어른들한테 나오는 메디케어 이거 있다고 모든 의료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닌데요 이거가 거의 의료보험비의 80%를 국가에서 보좌해주는 거를 저희가 내고 있는 거에요 소셜 시큐리티나 메디케어는 돌려받지 않아요 세금 신고를 하고 해도 환급이 없어요 그건 많이 떼가는 대로 그냥 많이 떼가고 끝이에요 정산해주고 돌려주고 너 많이 냈으니까 얼마 가져가 이런 게 없어요 좀 억울한 금액이에요 나중에 뭐 돌려받겠다고 하지만 좀 뺏기는 입장이라고 하나 떼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산이 불가한 금액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네트로 나온 게 2555불이에요 그러니까 1억 버는 사람이 2주에 한 2500불을 가져가는데 한 달 동안에 가져가는 금액으로는 한 500만원씩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에요 세금이 많나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들도 있어요 시티텍스를 내는 곳도 있어요 디트로이트, LA 좀 큰 유명 대도시 시카고 뭐 이런 큰 도시에서 근무자들은 시티텍스라는 거를 또 추가로 2% 3%씩 뜨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 금액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이 금액보다 늘리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위에 401k 금액을 많이 많이 사이드로 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서브그로스 위에 있는 숫자들은 세금을 안 떼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500불을 안 가져간다고 해서 밑에 네트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00불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350불 정도 가져가는 금액이 늘어나죠 그런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억 정도 벌면 한 달에 500만원 5000불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고 401k 떼는 금액 시티텍스로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여기에서 큰 틀에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보시고 나니까 세금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나요 적은 것 같나요 각자가 느끼시는 그 체감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궁금증은 이렇게 해서 좀 해소가 되셨을 거라 믿고요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자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한국의 현재 세금 구조와 미국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궁금하시고자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